제20회 음성품바축제 사랑나는 릴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는 릴레이가 복지사가 기대에 있는 지역아동 청소년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이벤트 참가자로 국민 마라토노이며 백년선님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마라토노 레전드인 이봉주 선수를 지목합니다. 이봉주 선수께서는 48시간 이내의 이벤트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음성품바축제가 20살 성년이 됐습니다. 문강부 유망축제로 2년 연속 선정된 품바축제가 풍성하고 다양한 행사가 가득하니 5월 22일부터 5일간 개최하는 음성품바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희 시구시구 들어간다 밤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을까 못 먹고 푸른 술술 넘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희 시구시구 들어간다 음성품바축제로 들어간다 에이! 에이! 에이!